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유튜버 공모가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이 간밤에도 내렸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노동절 때문에 하루 휴장을 했죠. 개장하자마자 또 0.74%가 내려버렸네요. 1봉 한번 보시면 저항선 상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단선은 좀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폭 반등이 남아 한번 줄 것이다. 그런 의견이 시장에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속적으로 한번씩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봤을 때요. 연속 7일 지금 내렸는데요. 8월 26일 마이너스 4%를 시작해가지고 7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10% 정도 굉장히 큰 폭의 폭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디스클레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업에도 추천 아닙니다. 참고 많으시기 바라겠고요. 간반 폭락한 이유는 PMI,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인데요. 이게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중이다. 괜찮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58.9가 나왔습니다. 전달에는 56.7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음을 알 수 있죠. 2.2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요. 이번 달 컨센서스는 55.5였는데 무려 3.4포인트가 더 나와버렸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이게 좋았다. 그러면 경기가 좋았다. 그러면 나스닥은 당연히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경로로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도 다른 경로로 계속 나쁘게 해석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주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주시장이 좋으면 어떤 안 좋은 지표도 또 좋게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거든요. 주표가 좋았다는 얘기는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해도 시장이 버틸 것. 따라서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74%까지 올라갔다. 전 이래는 57%였거든요. 0.75% 금리 가능성이. 금리 인상 한 번 더 충격적으로 0.75%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나스닥이 충격을 한 번 받은 것이고요. 국제 수익률, 시장 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촉발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종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테스트라가 1.56% 소폭 반등 한 게 보이네요. 반면 그 전날하고 비교해가지고 상승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뜨는데요. 헬스케어 부분이 눈에 아무래도 띄네요. 그리고 부동산 부분이 또 눈에 띄고. 에너지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소폭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플러스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 상당히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고마워와 함께하는 공모지션 테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실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심 마사지맨이었습니다.